안녕하십니까? 사막 똥구레입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어갔습니다. 변변치 않은 영상이지만 그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명도 아니고 5만명도 아니고 500명 가지고 인사를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 주업은 여기 보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라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데요. 앞으로도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즐겁고 안전하게 그렇게 라이딩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